그 대표님은 내가 이 기업을 성장을 믿기 때문에 동행하는 기업이니까 어려울 때 도와준다 이런 완전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자기만의 어떤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자기만의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틀리거든요. 주식 투자는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즐겁게 보다는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식이 좀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주변에서 다들 벌었다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분명히 수익 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도.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막 거기에 급해서 사고팔고 사고 내동료매라고 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이제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누가 돈 벌었다고 그러면 야 나는 뭐야 말이야. 나도 좀 벌어야지. 이런 어떤 막 시기심 질투심 또 조급함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가두지 않으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성공하려고 하면은 주인의식과 기업가 정신 또 아니면 프론티어 정신이 있어야 성공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지분을 쪼개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기업에 투자해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투자할 기업에 대해서 어떤 자랑스러움 자부심 긍지 이런 게 있어야 그 회사에 어려울 때 투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비쌀 때 사면 안 되잖아요. 그 어려울 때 기업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또 주식을 또 팔 때는 이익을 나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경기에 호불호에 관계없이 자산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을 오래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그 기업의 어떤 주가 흐름까지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많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보다도 제가 투자할 때 보통 이제 뭐 투자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남의 얘기 듣고 하는 정보 매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최고의 그 투자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고 그 낮은 단계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증권시장에 뭐 이렇게 방송에서 보고 이러면은 차트 분석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정량적 분석이라고 해서 기업의 뭐 수익성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는 방법. 이제 정통적으로 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이 미래의 어떤 방향 트렌드를 잇고서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 그런데 저는 이제 투자자가 아니라 저는 사업가입니다. 마지막 단계 저는 이제 내가 직접 사업을 하는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증권시장은 세상을 보는 창이다. 그 증권시장을 통해서 그 세상을 누가 이끌어 가느냐 기업이 이끌어 나가는데 그런 기업을 찾아서 내가 이 회사의 정말 사장이다. 아니면 뭐 직원이다. 투자자, 고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기업이 다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자라는 게 누구냐. 뭐 전기를 예를 들어보면은 전기가 뭐 에디슨이나 테슬라의 지단한 노력으로 지금 이렇게 산업화돼가지고 우리가 좋은 이렇게 환경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테슬라나 에디슨 쪽에 제이피 모건이라는 회사의 자금이 투자가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도 사업가다라는 생각. 투자자가 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이렇게 돈 버는 행위가 아니라 기업의 주인이 돼서 기업과 함께 이렇게 성장을 하고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투자자라는 게 뭐냐 단순히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자도 사업가처럼 우리 사이를 보다 좀 이렇게 건강하고 편안하고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투자자 내지는 사업가다라는 어떤 자부심 긍지를 가져야만이 적어도 3, 4년, 4, 5년 기업을 보고 투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주인의식이나 기업과 정신이 가지고 있어야 어려울 때 투자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분명히 어려울 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되면 큰 부자로 이렇게 성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원래 대표님께서는 오늘 주총으로 가셨어야 되는데 저희 지금 녹화로 와 계셔가지고 기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오늘 못하고 계세요. 가셨어야 돼요 오늘 원래 주총을. 맞습니다. 예예예.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알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3월달 되면은 주주총 시즌이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주주총회가 서너 개는 있어야 됩니다. 주주총회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라는 제도 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공동체에는 개인이 있고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고 국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그 가게나 국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민주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민주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민주주의 지금 뭐 주주평등주의 아니면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집중돼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상장돼 있으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안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이렇게 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주인으로서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뭐 잘못 가면은 이렇게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그 회사가 본래 목적에 맞게끔 건강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주민주주의 기업의 어떤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국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사고의 전환하니까 아까 해주신 말씀 중에서 보통 내가 관심이 있는 주식이어도 주가가 빠지면 떨어지는 칼라를 잡는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내가 아는 기업이어도 주가가 빠질 때는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데 그 대표님은 내가 이 기업은 성장을 믿기 때문에 동행하는 기업이니까 어려울 때 도와준다. 이런 완전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 정도면 그래도 좀 알고 있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알고 하는 수자 R2 플러스로 진단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행동 편향이 크게 나와가지고 제가 왜 그동안 수익률이 안 좋았는지 이것도 알게 되고 진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좀 무턱대고 많이 좋다는 소문만 듣고 많이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테스트 해보면서 내가 이런 성향이 확실히 있구나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대표님한테서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되는 이유로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 여기서 좀 큰 가르침을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확실히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고 하면 자기만의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주가가 빠지고 이러면은 아마 그냥 즐겁죠. 더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반찬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주식 투자는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즐겁고 그냥 행복하잖아요. 아까 전에 두 분 R2 플러스 진단했을 때 행동 편향 점수가 좀 다소 좀 딴 거에 비해서 낮게 나오기도 했잖아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부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 오셨는데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투자하는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면은 그걸 어떻게 파헤치고 공부할지도 기본적인 내용들이 중요한데. 사실 요새 사람들 바쁘고 자기 할 일도 많은데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또 언제 또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를 하려면 저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R2가 이제 알고 하는 투자의 줄임말인데. 본인의 투자 실력도 한번 점검해 보고 내가 개선해야 될 게 뭔지도 좀 한번 보고 그런 말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제일 막연한 거예요.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책을 사서 봐야 되냐. 공부하는 방식을 어떻게 잡아야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이제 자본시장을 잘 활용한 어떤 민족이나 국가들이 세상을 지배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발명품 중에 최고의 공유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세기 초에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1609년도에 카이저의 거래소가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오늘의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의 모태인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한 민족이나 국가들이 세상을 지배해 왔거든요. 옛날에 네덜란드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지금은 이제 미국의 주주자본주의가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정말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세계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많잖아요. 또 그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증권시장이 정말 잘 발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 투자를 다들 이렇게 우리가 책에서만 배웠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코스닥이나 거래소 시장 또는 코넥스까지 포함하면 한 2400개 기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2400개 기업이 우리한테 투자해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중에 가위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투자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공부를 해서 내가 투자할 시기가 오면 그때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다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어떻게 고르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직 젊으시니까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가고 싶은 회사는 잘 나가는 회사일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 자녀들 공부 가르쳐서 또 보내고 싶은 회사 아니면 또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저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에 약간의 수수료 거래소만 내면 주인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한국의 증권시장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세계 유수 나라들과 다 비교해서 거의 한 5, 60% 이상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MZ 동학개미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글로벌 교육을 받았고 해외도 투자를 해보고 국내도 투자를 해보니까 이거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구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면 컨트리 디스크 얘기를 하고 가장 큰 게 기업 거버넌스도 문제가 되지만 성과에 대한 분배가 좀 적잖아요. 주저 환원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쪽들은 90% 이상, 대만, 일본도 60% 이상인데 우리는 20%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해소가 저는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주식에는 제가 판단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싸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기업을 아는 것보다는 평생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 서너 개를 이렇게 찾아서 함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정말 이렇게 부자로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진정성을 갖고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업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특히 더군다나 주식시장같이 공개된 시장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주주들이 또 보고 있기 때문에 허투루 이렇게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건데 그중에서도 어떤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 장기 성장성도 좀 보고 여러 가지를 따져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서 내가 또 선별해서 기업을 오랫동안 또 투자를 하고 그걸 또 투자만 하고 방치할 게 아니라 계속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금기업에서 지금 알고 투자하잖아요. 네, 네, 네. 공부를 충분히 하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인생이 괜히 길어졌잖아요. 100세 시대거든요. 그만큼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또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또 그런 또 판이 바뀌어서 새로운 장이 연출이 되니까 지수나 세계 경기 뭐 이런 것들보다는 개별 기업에 이렇게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일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급히 하지 마라. 충분히 공부하고 해도 늦지 않다. R9 투자하자. R2 플러스를 많이 이용하면 좋겠네요. 주식 투자 오래 하는 분들 중에서 보면 한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6개월 1년씩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짧아요, 그것도. 저는 3, 4년 공부합니다. 그 사이에 주가가 아무리 올랐더라도 확실한 기업이라면 갈 수 있다는 부분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튼 중요한 건 우리가 지피지기만 100점 100승이라고 충분히 이런 것들을 좀 본인도 알고 또 공부를 해서 주식시장에서 이해를 많이 잘 하시면 충분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조유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단계고 우리 박진경 씨도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 훌륭한 줄임리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좀 다른 모습으로 나오지. 공부를 많이 해서 R2 플러스를 통해서 공부를 한 이후에 뵙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주식 공부만 하려고 회사 일을 등하셔야 하시나. 오늘 저기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예, 피로로 나와주신 우리 두 분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R2 플러스 말씀드렸었는데 통해서 본인의 이 투자 성향과 실력을 꼭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기 나오신 분들 R2 플러스 하세요. 이거 한번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R2 플러스 하세요. R2 플러스 하세요. R2 플러스 하세요. 네. R2 플러스 하세요.